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야? 없어, 문제 같은 거. 거기 날씨는 어때? 좋아. 안개가 좀 끼긴 했지만. 그런 일은 네가 만들어준 스크램블이 최곤데. 레시피 알려주라.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레시피가 감이 안 잡히더라. 엊그제도 스크램블 먹고 싶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완전 꽝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보내면 좋아? 응. 내 다리 얘기는 싫고? 저가 그럼 지금 그 레시피를 알려주지. 일단 계란 3개. 적당히. 적당히가 어렵지. 그게 비법이구나. 다시마 육수. 그다음엔 프라이팬. 우리 누나가 저래. 정신이 없다. 프라이팬은 저기다 둘 일이니. 잠깐만. 여나야. 여나야. 무슨 일이야 서연아. 기다렸지? 짜잔. 닫힌 데는. 거기에 버터를 넣고. 묻잖아. 닫힌 데는. 없어. 근데 다리를 못쓰니 진짜 너무 불편하다. 거봐. 다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. 많아. 난 내 다리가 그리워. 그래도 하지 말까? 서울에 사는 아버지. 나랑 같이 사는 누나도 내가 다리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리는데. 그냥 그리워 말까? 그리워도? 안 잊혀져도. 그냥 잊어? 그래도 생각나면 미친 놈 뭘 그런 걸 생각해 하고. 내가 날 혼낼까? 내가 내 뺨이라도 칠까? 그러면 되나? 난. 내 다리가 그리워와나. 그래서 이런 얘기를. 누구랑이라도 하고 싶어. 그리워서 뭘 어쩌겠냐고. 맞아. 뭘 어쩌진 못해. 근데. 그리우면. 그리다 말은 해도 되는 거 아닌가. 뛰고 싶고. 수영하고 싶고. 너랑 걷고 싶다고 말하는 게. 그렇게 힘들어. 니가 좀 참아주면 안 될까? 난 말하고 싶은데. 내가 너랑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면. 그만. 여기서 그만. 관두자 우리. 우리. 안녕. 친구. 누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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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배, 어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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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